스타라이트 보이즈 시작하겠습니다 다양한 매력을 가진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죠? 진짜 잘한다 이건 진짜 돈 내고 봐야죠 시원하다 시원하다 오마이갓 동맨님 신발 가장 흥한 진짜 흥한 딱 오디션 레벨이에요 딱 오디션 레벨이에요 무대에서 쓸모가 없어요 한 번 얼굴 보여주러 나오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죠? 아 군부와 하이 앵금 정말 간절하지 않은 사람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이돌이 정말 너무 하고 싶어요 아이치이 아이치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